자 킹바이크 크루일날 라이딩 오늘은 남흥산경으로 삽니다 오늘은 7명 7명입니다 7명으로 지난났네요 7명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자 친절하게 안양 천 탑수부 안양 천 탑수부를 지나갑니다 속도는 협절하게 하지 않게 갑니다 자 한쪽으로 회사 복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사람이 많네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부지런한 사람도 경쟁이 많아요 자 이제 산천에서 빠져서 산천에서 빠져서 갑니다 어우 비가 안 와서 그러나 하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안이 올라갔어요 벌써 안이 올라갔어요 벌써 다 왔어요 다 왔어 가볍게 내리막 갈 때 힘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다리 근육이 힘들었잖아요 네 젖사인이 쌓였는데 가볍게 돌리면서 풀어줘야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인생에 그런게 어디있어요 한 200m 있어요 200m 페어피 한 3,4개 돌고 끝나는 터널만 나면 끝 가볍게 한번 더 올라가야 되니까 가볍게 페달 돌리면서 페달 멈추지 마시고 힘을 주면 쥐가 나요 힘을 주지 말고 돌리라는거에요 그러면 공회전이 되나요 공회전을 하면 젖산이 풀려 내리막 주소갑시다 금방 쉴거에요 이제 자 이제 시작중일 내라 갑니다 응급에 다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최고의 속도를 봤습니다 오늘 순간적이니까 이제 양수로 갑니다 양수로 팔상대교 네 팔상대교 우와 아침부터 차가 엄청 막히는구나 야외로 야외로 다 나가나 봅니다 양수철교 양수철교 왔습니다 자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양수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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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같은데 이렇게 네모를 먹고 커피말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바다 저는 짱선을 짱선을 구리로 가고 저는 하남으로 마무리하러 갑니다 출근하러 갑니다 출근하러 내일 만나요 하이파이